이번 시간에는 FX 효과에 대해서 정용하는 유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FX 파워젤리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FX 효과를 정용하는데 이 트랙에 있습니다 FX 트랙이 오는데 FX 트랙이 있죠 여기에 FX 효과를 가져와서 정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트랙이 오시면 트랙에 갖다 놓은 클립에서 FX 효과를 정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좀 상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리 창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이 트랙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에는 그 밑에 있는 이 파일을 X-Transport 즉 하는 이 파일을 이 트랙에 갖다 놓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기로 하고요 설명에 요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 FX 트랙이 여기 있지요 이것을 이 트랙 밑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설명이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폭을 조금 설명하고자 하는 폭을 조금 늘리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늘리고요 오디오프는 필요 없으니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리게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통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먼저 예 봅시다 FX 효과를 사용하려고 하면 미디어 효과 효과룸 요거를 클릭하면 어떻게죠 요거 보면 모든 컨텐츠가 나오고 스타일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고 입자 효과가 나오고 요거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요 위에 있는 요 박스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시각 효과에 대해서 설명되죠 시각 효과를 의미하면 요런 썬네일 파일이 생기지요 요런 파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1트랙에다가 구형 카메라를 갖다 놨거에요 구형 카메라를 1트랙에 클립에다 갖다 놨습니다 클립에 갖다 놔면 요런 새콤한 바탕 배경에 무릎보다 비슷한 요런 노란 요런 버튼이 하나 생기지요 요 버튼을 왼쪽마다 클릭하면 우에 여기 하고 우에 여기 효과 있지 효과 버튼이 있습니다 효과 버튼 효과 버튼을 누령하면 효과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형 카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설명해 꺽지 위로 보셔야 하는 것은 효과를 여러 개 정용했을 적에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라고 또는 마이너스에 대한 것은 선택된 효과를 지우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문에 설명드렸지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형 카메라를 선택하고 반지름 내려 봅니다 이게 왜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는 이유는 밑에 이 트랙이 이 트랙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트랙밖에 안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트랙을 활성화시 된 것을 체크된 것을 해전식 입고 비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화면에 이런 화면에 나타나지요 여기서 반지름을 좌우로 올려봅니다 올려보고 이렇게 선택하자 이 방법은 전문 설명대로 알지요 이 정도를 해놔시다 이 정도 해놓고 다운해 보시다 지금 이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구형 카메라 정료되어 있는데 이 구형 카메라를 갖다가 또 1트랙의 클립에다가 정룡하는데 스윙을 한번 정룡해 보시다 스윙을 정룡해 보시다 이 클립 위에다 또 갖다 놨으면 갖다 놨지요 드래그 이걸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호가 제일 왼쪽에 생겨 있는 배경 화면이 끝머리에다가 무릎을 비췄다가 이걸 마술을 갖다 대보면 호가 구형 카메라 스윙 하고 글자가 콧이 됩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호가를 누리려면은 이 클립에는 FX 호가가 구형 카메라 스윙이 두 개가 정룡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형 카메라를 아까 정룡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만들었지요 스윙을 하면 여기서 여기서 왼쪽으로 갖다 놨겠습니다 왼쪽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지요 계속하시면 예 하고 그러면 촬영 각도가 조정하지요 지금 이루지요 이루 아니고 왼쪽으로 하세요 왼쪽 왼쪽으로 하면 이루 왔지요 그러면 촬영 각도는 조정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루 하면 더 커지고 그렇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구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위가 있고 스윙이 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스윙이 구형 카메라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게 이거를 아래로 바꾸려고 하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스윙을 선택하여 위로 하든지 껍씩 위로 아래로 이루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러면 스윙이 이에 가고 구형 카메라가 밑에 와 있죠 이때는 아까와 화면이 다릅니다 구형 카메라가 스윙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형 카메라 스윙은 이 화면을 미디어를 왼쪽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 안에서만 범위를 원하고 전체 화면 전체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올리면 구형 카메라가 우위되어 계십니까 스윙이 밑에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형 카메라를 지우려고 하면은 선택을 하고 마이너스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스윙을 지어 하려고 하면 둘 중에서 여기서 스윙을 선택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보이시다 그러면 구형 카메라를 놔두고 스윙을 지어야겠다 지어보시다 지금 구형 카메라가 났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위에 엑소포시라고 빠져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클립에다가 에펙트 효과를 클립에다가 발이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은 이 클립에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클립에만 이 클립에만 이 클립에만 적용하고 그 밑에 다른 클립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 보시다 이 밑에 여기 밑에 밑에 여기 있죠 밑에 이 클립을 비해할 수만 그대로 놔두고 지금 위에는 효과가 구형 카메라가 되어 있지요 보이시다 밑에 에펙트 효과를 여기 있습니다 트랙을 클릭해 가지고 이제 안에는 스윙을 한번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 트랙에는 구형 카메라 가지고 이 트랙에는 이 트랙 밑에 있는 에펙트 효과를 스윙을 들이게 해서 이 에펙트 효과 트랙에 타임라인을 갖다 놓아 보이시다 여기 갖다 놓으면은 이 타임라인에 갖다 놓은 에펙트 효과의 타임라인을 갖다 놓으면은 이 에펙트 효과 트랙에 있는 그 위에 그런 전시대 적용을 받습니다 이 효과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 지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 이 트랙에 다 효과를 다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이시다 스윙 효과에서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에 놓으죠 여기서 각도를 해 보이시다 각도로 유형을 누구를 하면 지금 현대에서 바까 하겠나 이 말이거든요 확인해 보이시다 이것도 왼쪽으로 해 보이시다 왼쪽으로 해 보이시다 배경을 파란색으로 정형을 해 보이시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나타났냐 이게 왜왔냐 밑에 거는 1트랙에는 체크를 했고 활성화 할 수 있고 2트랙이 안 나타나지요 2트랙이 안 나타난 것은 이렇습니다 2트랙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체크를 합시다 활성화 될 부분 트랙이 밑에 있을 것을 다 지배를 하죠 밑에 걸어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2트랙에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2트랙을 비활성화 해 보이시다 체크를 해제식 부분 밑에 끄어 보지요 이걸 보면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는 이 스윙이 밑에 적용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1트랙에도 fx 트랙에 있는 fx 트랙에 타임라인의 스윙 효과를 그대로 타임라인에 갖다 놓으면 그 밑에 있는 2트랙이 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2트랙을 체크해 보십니다 2트랙 시험은 이런 화면에 나타내죠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지요 또 빠져나오고 계십니다 이 트랙에다가 호가를 적용하면 이 트랙에만 적용됩니다 이 트랙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fx 트랙에 타임라인의 fx 효과를 이 트랙에서 갖다 놓으면 이 fx 효과 트랙 위에 있는 모든 이것들에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높이기 위해서 fx 효과도 비활성화하고 여기 보이시다 여기 이 트랙에 있는 것을 위의 트랙은 지금 구형 카메라 적용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스윙 효과를 적용해 보이시다 발의 효과 적용해 보이시다 이 트랙의 미디어 타임라인 클립에다 발의 적용을 했습니다 트랙에 그럼 이런 표시가 되죠 배경 제일 왼쪽에 보면 배경이 검은 데다가 노란색으로 느낌 보이시다 이것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효과를 누리자 합니다 효과를 누리자면 스윙 효과가 오지요 스윙 효과 이것을 해보시다 위로 하겠다 아이고 이 옆으로 왼쪽으로 하겠다 수정합니다 왼쪽으로 됐지요 배경 형상도 다르게 해 보이시다 배경 형상도 다르게 하고 선택해서 해보시다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1트랙, 2트랙 다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는 2트랙만 나타나게 되겠지요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을 예들을 쉽게 보이시지 2트랙을 제일 위에 갖다 놔서 마우스를 드래그해 제일 위에 갖다 놨습니다 이제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트랙이 스윙 효과가 나타났고 2트랙은 구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구형 카메라가 지금 덮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1트랙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각 트랙의 클립에다 발휘정용한 것은 그 클립에만 정용을 받는다 하는 게 예도를 높이기 위해서 2트랙의 클립을 선택해서 왜 미리 보기 창에 한번 줄어보이시죠 줄어보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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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보 이동해 보이시다 다르지요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게입니까 그러면 1트랙에서는 스윙을 정용화한 게 이것만 정용되었고 2트랙에서는 구형 카메라를 정용화했는데 구형 카메라만 정용을 받았고 1트랙에 있는 데는 아무리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 트랙의 클립에다 클립에 직접 fx 효과를 드래그해서 클립에 정용해 보면 이 클립에만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클립에는 그의 클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보시다 바꿔보고 이래도 이 트랙에 올려야 되지 이렇게 옮겨 가지고 보이시다 이 트랙에서 이 트랙 밑에는 아무런 트랙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영향을 받겠지요 이 트랙은 클립해 봅시다 이걸 클립해 보면 이것만 영향받지 이 트랙에 이것만 클립에만 영향받지 이 트랙의 클립에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fx 효과 보면 트랙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할 시간씩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스윙을 갖다 놨다 트랙을 갖다 놨으면 이 스윙 효과는 어디까지 받냐 하면 1트랙도 받고 2트랙도 받고 fx 트랙 밑에 있는 모든 트랙은 위에 있는 모든 트랙 그렇기 때문에 1트랙 2트랙이 있는 모든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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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